CTS 학생 기자단 발대식이 CTS 멀티미디어 센터 컨벤션 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발대식에서 CTS의 미디어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학생 기자단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JNC 김기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학생 기자단 여러분과 미디어 사역을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학생 기자단이 바른 미디어 사역을 위해 팩트를 전하는 기자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정기원 이사장의 축사와 학생 기자단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